어둠이 내려와 우리를 떠보면 모든 바람에 내 모든 걸 맡길 텐데 한순간 그렇게 쉽사리 살아도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해 김수연 씨! 성공! 제 노래예요 뭘 제 노래예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사춘기 첫 소울을 건든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2,300원 주고 테이프를 녹음하러 갔죠? 동네 레코드점에 그때는 그렇게 해요 제목을 이리 다 손으로 적어서 종이와 함께 카세트해 보시면 콩테이프를 틀면 앞뒤로 녹음을 해 주시죠 1번이 묻어버린다 김동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고요 통과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연 선배님 더 웃겨 통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노리로 통과했습니다 두 분은 긴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애당초에 이길 생각도 없고 즐기러 나왔어요 자기 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하고 내가 할 때는 오빠 똑바로 해 오빠 오빠 어?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멈춰! 흔해진 너는 내 남자 흔해진 너는 내 남자 흔해진 너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기에 나섰다 오늘 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너의 모습을 너를 의식 못해 내 방식대로 사랑해 이 곡은 흔해진 너 미친 이틀 간다 침실 흔해진 너 5 흔한 세탁대로 성공! 쎈데요. 잘한다. 아 쎈데요. 언니 잘한다. 여러분 되게... 잠시만, 장윤정 씨. 네? 옷 너무 편하게 입은 거 아닙니까? 아 이 아줌마가 지금 이렇게... 왜요? 방송이 뭐야? 왜요? 아 이게 뭐야 이 옷이? 아 이제 와서 느꼈네. 아 원래 이렇게 입는 거예요. 너무 편하게 입었네. 이 아줌마 하라니. 귀여운 건데. 이 아줌마 하라니! 아는 아줌마네? 아 아줌마 하라니. 아니 아저씨는 너무 짜증 쫓기 입은 거 아니에요? 목이야 뭐야. 진행하실게요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김현정, 그녀와의 별. 처음 부른 노래 좀 해본다 하는 여자분들 다 불러본 노래예요. 자 가실게요. 진짜.. 첫 요약 crémeursom agree with you on the do 손상 컷. 아우 컷. 아우 컷! 팀원. psy원 offs. 태연아 Sauβ Spain. 태연아 거 태연아oupe.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졌어 나를 만나기 전에 여쭙다 예전에 그녀에게서 너를 떠나달란 말을 듣게 했어 미안하단 말과 함께 믿지 않았어 그녀의 일반적인 얘기들 나를 속이며